박근혜 정부의 취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기록실 여섯 번째 순서 이른바 구치소 청문회였습니다. 좋은 연말연시 보내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206번째 순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취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기록실 지금까지 계속할 줄 몰랐고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XSFM 비상시국 대책회의의 UMC 감사합니다. 윤세민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홍성갑 덕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슈퍼히로 얘기를 하고 싶은 홍성갑입니다. 네 친박측의 유면상 간사의 소개합니다. 네 친박 간사 유면상입니다. 반신반의 했죠. 홍성갑 덕질 간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설마 나오겠느냐. 최순실 나오지마. 아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적어지니까. 불을 당기는 모습을 어떻게든 더 강렬하게 보여줘야 하는 입장의 특위 조사위원들 간에 신경전이 있었고 대충 이제 특위 쪽에서 몇 발 더 간선해서 평행선을 이루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중에 확인을 해보시죠. 광고를 듣고 빠르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닥.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렉스. 지속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왜 퍼펙트25을 불러요? 뭐? 퍼펙트25 그래서 뭔데 그게? 퍼펙트25 영어 폰컬 서비스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오, 맞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행정관은 꾸준히 바쁩니다. 특검한다고 혹은 청문회한다고 세상이 중요한 일을 찾아보고 있다고 광고 안하고 살 수 없죠.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재단이 오늘이 마지막 광고예요. 네, 잘 가요 아재. 네. 어, 그래서 마지막 광고라고 특별히 또 메일을 길게 써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나 큰 나물의 그 밥. 하여튼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일단 도움을 주셨다고 하고 의료인들의 재능 기부가 이어졌다. 세상에. 이거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우리한테도 자문을 해주시는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UMC가 아프다 이러면. 어느 어느 의사 선생님들인지 알겠네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거든요. 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일 내용을 보자면 늘 했던 이야기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걸 아름다운 재단 측에 알려드리고 싶어요. 뭡니까? 트위터에서 아름다운 재단 검색해보셨습니까? 아니요. 검색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짤방으로만 보던 애국보수인들의 네. 질타가 이어지거든요. 왜요? 뭐래요? 그냥 예전에 몸 남았던 사람과 싸잡아서 욕하는 트윗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아름다운 재단을 줄이면 아재다. 네. 이 발언 이후로 한 보름 정도는 그 트윗들을 몰살시켰다. 아 네. 그렇죠. 우리 XSFM이 아름다운 재단의 이미지 세탁에 도움을 줬다. 네. 매우 그렇습니다. 세탁한 이미지가 아재라니. 하여튼 아름다운 재단의 내년 산반기 광고 계약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세탁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드렸다. 의사까지 제공해드렸다. 그럼요. 멀리 가지 마라. 하여튼 60일의 건강보험 캠페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제가 상상했던 거에 비해 너무 많았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전했던 다섯 번의 청문회를 한번 돌아보면 1차 그리고 그 이전의 기간보고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무슨 소리 하는지 몰랐거든요. 배경을 알아보자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기도 하거니와 조윤선 장관 같은 사람이 엄청 어버버 어버버 해가지고요. 알아듣기도 힘들었고. 조윤선 장관은 어저께 좋은 일이 있었죠. 좋은 일이 있었죠. 축하드려요. 그 전까지의 상황이 의혹들이 너무 많고 기사들이 말 그대로 쏟아졌잖아요. 정리된 기사들은 또 드물었어요. 굉장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도하기 바빴습니다. 네. 의혹들이 워낙 갈갈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문화계인지 의료계인지 아니면 정치인지. 그 모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1차 청문회 때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고 5차 청문회까지 오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나 혹은 어떤 수습기기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던 자세에서 어느새 위증을 가려낼 수 있는 자세까지 됐죠. 네. 이게 이제 그... 청문회가 우리 비상시국 대책회의에게는 한 달 동안 벼락치기를 해야 하는 기말고사와도 같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처음부터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던 분들도 많았겠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태를 확실하게 이해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한 종합적인 시각도 갖게 되었고요. 네. 네. 분명히 그런 느낌으로 청문회는 1차부터 5차까지 성과를 계속해서 거두어왔고 그리고 그 1차부터 5차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 이게 어떤 서사의 극적 구성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완만한 상승곡선을 이루면서 왔다고 봅니다. 5차까지 그러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6차가 그 절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쇼의 절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6차 청문회는 지금처럼 어떤 쟁점이나 의제의 중요성보다는 그 자체를 하나의 사건으로 정리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10월 2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12월 26일. 서문 멋있게 해놓고서 세터데이, 목요일.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7일같이... 검은 밤. 10월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게요. 제 아내를 저장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내 머리 어디에 10월이 있었을까요? 12월 26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6차 청문회, 일명 구치소 청문회라 불리는 이 6차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렇게 3명의 증인이 여러 번의 출석 요구와 동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서 12월 22일 5차 청문회에서는 국조특위가 12월 26일 직접 최순실이 수감된 구치소로 찾아가서 6차 청문회를 여는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네. 그 성태산타의 선물이었죠. 그렇습니다. 친구들을 잔뜩 데리고 찾아갈게. 구치소 청문회는 1997년 한보그룹 사태 이후 19년 만에 처음 열리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이를 보도하였고 이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가 현재 많은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습니다. 매우 그런 게 70년대에 비해서 80년대가, 80년대에 비해서 90년대가,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법을 전보다 좀 우습게 아는 것 같다. 국민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국민을 예전보다 좀 더 우습게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했던 청문회였습니다. 참고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최순실은 저희들이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 특검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심지어 기업 총수들도. 자, 그럼 6차 청문회에 출석이 요구됐던 3명의 증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가보죠. 가장 굵직한 이름. 최순실. 네. 56년 출생했습니다. 영생교 교주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딸입니다. 네. 교주인데 목사죠. 최태민과 그의 다섯 번째 아내 임선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세 자매 중 둘째입니다. 원래 네 자매였는데요. 장녀가 되시는 분이 임선희 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최태민의 자녀들 중에서는 총 다섯째입니다. 75년 단국대 영문과를 청강하여 수료했으며 동대학원 역시 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청강인지 아니면 정식으로 입학한 건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서류가 미비합니다. 따라서 학위 취득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작 75년인데 대학 서류가 미비할 수가 있나요? 그게 신기한 점이죠. 아버지 최태민이 설립한 단체 세마음갓기 운동본부의 휘하 단체인 세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학생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79년 제1회 세마음 제전의 개회사를 선언합니다. 이 제전은 뭐냐? 세마음갓기 운동본부의 휘하 단체들 그리고 대학생 총연합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회를 한 겁니다. 옛날에는 저런 거 하면 테이프 끊고 개회사 한 다음에 매스게임하고 끝나고 막걸리 먹잖아요. 그게 끝이잖아요. 보통 이런 행사들. 보니까 스포츠도 좀 하시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오재미 이런 것도 하고. 근데 또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그거 목숨 걸고 했잖아요. 맞아. 이 행사에는 세마음 봉사단 총재인 박근혜 영예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옆에는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사장도 보였죠. 얼굴이 보이죠. 이후 유학해서 유아교육 전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대학도 이 사람에게 학위를 발급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위 역시 허위로 매우 강하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위를 토대로 88년 3월부터 94년 2월 동안 5년간 영진전문대학교 부설유치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조카인 장승호 씨가 유치원 사업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배웠던 본인이 얻었던 노하우를 조카에게 가르쳐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매우 신기하네요. 학위가 허위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 그냥 유치원 다니고 대학교 부설유치원을 할 수 있었다니. 그런데 이 시기는 학위랑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죠. 그 학위 위조가 성행했던 때긴 해요. 나름. 이때 직급이 부원장이었잖아요. 이 사람의 진짜 본명은 최필녀. 진짜 본명이라 하는 것은 매우 철학적인 개념으로 접어듭니다. 본명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며 어떤 것이 본명이며 어떤 것이 본명의 본명인가 즉 최초로 받은 나왔을 때 신고했을 때 이름 즉 최초의 법적 이름은 최필녀 그리고 79년 최순실로 개명합니다. 79년이면 그거죠. 세마음대전할 때 제1회 세마음대전할 때 그리고 2014년 2월에 최서원으로 개명을 했는데 현재 국내외 모두 최순실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9년 체제 저도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은데 아직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왜 박군 이름 말고 이걸로 부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라 박근혜 대통령이나 K스포츠 재단의 중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의 이름을 최순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 라고 한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 남는 게 이제 법의 심판대로 곧 들어갈 사람이라서 이렇게 부르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언론이 부르는 이름이죠. 아직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이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이름으로 이제 맹활약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언론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최서원 씨인데 이런 최순실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각인이 되게 쉬운 이름이에요. 맞아요. 치오치오. 맞아요. 여기저기 써먹기도 좋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이밍이 좋아서 그냥 부른 것 같아요. 저도 편의에 의한 거라는 추측이 강해요. 최순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서너 개 정도는 이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름 수집가 이름 수집 가문 아버지 최태민은 생전부터 최순실을 가장 총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최태민 사후에는 최순실이 그의 후계자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박근혜에게 접근하고 친밀해지는 데 사용하는 기술은 현농과 예지몽입니다. 그거 아버지도 쓰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태민이 쓰던 스킬이 내 꿈에 유경수 여섯 개에서 나타나셨다. 현농이죠. 꿈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았는데 앞으로 이러이렇게 될 것 같다. 예지몽이죠. 이 컨셉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부터 박근혜의 숨겨진 측근으로 활동합니다. 앞서 말한 그 제1회 새마음 제전 그 운동회에서요. 이명박 당시 현대근건설 사장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 박근혜 씨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최순실 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스스럼 없이 말을 걸고 무릎 꿇고 뭔가를 말을 하고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하죠. 박정희 암살 이후로는 아예 박근혜의 거처를 자기 집 근처에 살게 합니다. 그 근방에는 최순실과 최태민 명의로 된 부동산들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하죠. 82년 김영호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들 한 명을 두고 85년에 이혼합니다. 이 아들은 후일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총무구매팀에 근무하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 경력은 별로 없었죠. 아니었다고 알고 있어 저는. 구매 달인이라서 알려져 있지 않아요. 86년 유경재단 부설 원장으로 취임합니다. 유경재단으로 들어가요. 아버지와 함께 유경재단을 휘졌습니다. 잘 읽으라고요. 그렇죠. 엉기지 말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유경재단 전행 사건이라고 부르죠. 최태민 최순실의 전행. 결국 90년에 1차 유경재단의 난 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터집니다. 직원들이 최태민 최순실의 전행을 고발하는 시위를 했고 당시 노태우 정부는 경찰 2개 중대를 파견하는 강경 진압을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너무 많아 박근혜는 유경재단 이사장을 사임하고요. 최태민이 94년에 사망하자 그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95년 정윤회와 재혼합니다. 96년에는 정유라를 출산합니다. 네. 조금 시간을 쭉 돌려보겠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남편 정윤회가 박근혜의 비선 선거 캠프 본부장 역할을 맡습니다. 네. 신기하죠? 비선인데. 이때부터 언제나 아버지에게 이런 걸 정확히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직함을 갖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2006년과 12년 사이 어느 때인가에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고영태와 친밀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는 고영태를 조카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고영태는 고민호 씨랑 친해진 거죠. 아.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은 결국 물을 먹었고 2012년 대선이 다가옵니다. 이때 역시 남편과 똑같이 본인도 선거운동원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비선 선거 캠프의 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남편한테 맡겨왔더니 별로였다더라.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이후 박근혜의 측근인 동시에 박근혜를 조종하고 박근혜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실상의 비선 상전 노릇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정윤회와 이혼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이혼 사유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한 뒤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고 보니까 되게 표준 계약서 같은데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비밀 유지 계약서. 그럼 만약에 누가 비밀을 유지하지 않고 누설을 하게 되면 다시 결혼한 상태로 되나요?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어겼을 경우에 해야 되는 게 뭔가. 저는 돈을 줘야겠죠. 무약 조항이 있겠지. 묻어버리나?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도 결국은 법정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이 이혼은 진짜 이혼인가? 아니면 공전자 기록 불실기제는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더군요. 2016년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오픈됩니다. 빠바밤. 그때 당시 독일에서 재산 은닉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6년 10월 30일 귀국을 하죠. 그리고 33시간 동안, 33시간 동안 구료받지 않았다가 검찰에 출동했고 현재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돌아다니면서 현금 5억 빼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소리 있죠. 역시 여러 가지를 아시는군요. 엘리베이터 저 CCTV도 있어요. 돌아다니는 거. 네. 맞습니다. 그동안 최순실은 공황 아니죠. 에어포트 디소더. 공황장애. 심신 피폐 아니죠. 심신 회폐 등을 이유로. 아니죠. 우리의 예측한 바에 따르면 심신 회폐. 회폐. 검찰 수사 때문이다. 건강이 문제다. 이런 이유로 청문회 참석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한 불출수석사회는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형사사건과 특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어 진술이 어렵다. 즉 수사받아서. 그러니까 1번이고요. 2번은 수감생활 중에 특검조사를 받아가서 몸과 마음이 좋지 않다. 정확한 변명은 회피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청 등에 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답니다. 즉 법적 문제가 있다. 안정범과 정호성 역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계속해서 제출한 거죠. 즉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최순실이 됐던 세 번째 사유 있죠. 국회에서의 증언 감청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 변호사 말을 듣기 시작했다. 로 보입니다. 뭐 언제나 안 그랬겠어요. 아니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야기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변호사를 감추지 않기 시작했다. 공황장애도 못 고쳐줬고 피해패도 못 고쳐줬으니까 이번에는 내 말을 들어달라. 공황장애와 회피 이후에 변호사가 역정을 든 것이다. 그렇죠. 아 이제 내가 좀 쓰게 두라고. 원래 내가 써도 되는 거라고. 변호사와 최순실이 싸워서 변호사가 이겼다.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 계속하는 겁니까 지금? 그건 일단은 아직은 하고 있어요. 일단 어제까지는 공직법 대균제 변호사가 있습니다. 뭐 바꾼 일이 많으니 막 그런 의견을 표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싸워서 그렇다니까. 최순실과 직접 싸워서 쌀쌀했다며. 이겼다. 왜냐하면 최순실이 이렇게 써서 보여주면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단어 밑에 커서를 가져가서 F8을 눌러 보여주는 거예요. 고치라고 해 안 해! 이러면서 자동으로 빨간 줄 쳐져 있고 네. 그렇죠. 이 세 명을 찾아서 구체소까지 찾아가는데 세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김성태 위원장은 분노에 화신이 되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이 일어서니까 더 화나 보이더라고요. 그간 일정 동안 착실히 쌓아온 분노가 드디어 꽉 찼어요. 그러면서 과거 청문회 불출석자에게 기껏해야 벌금 몇백만 원 수준의 가벼운 벌이 내려진 전례와는 달리 이거를 직접 말했어요. 과거 청문회 불출석자는 그런 벌을 받았지만 설사 증인들이 다른 모든 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다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법이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형벌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하겠다. 조사위원들끼리 당을 따로 만들어도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머리가 아픈 게 그거죠. 지금 모두가 똑같은 핑계는 대고 있거든요. 증언은 엇갈리고 사고와 다른 모든 것들이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증인들이 되게 많습니다만 모든 증인들이 답변하지 않는 핑계는 다 똑같거든요. 형사사건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똑같은 핑계를 대놓았을 때 똑같은 핑계 대놓은 사람들 중에 벌 줘야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기춘, 우병우 이렇게 비선이 아닌 진짜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벌을 주는 게 쉬울지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니까 세게 나가야죠. 국회에 들어가면 고민할 일이 엄청 많을 겁니다. 저는 몇백 선에서 똑같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김성태 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의지를 드러내야지. 그런데 그냥 엄중한 벌을 내리겠다 수준이 아니고 이전의 전례와는 다르게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했고 또 다른 모든 죄가 무죄가 되더라도 이제는 반드시 묻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봤거든요. 의지는 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격적으로 스피노포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즌이 나올 것이다. 볼거리가 하나 늘어났다. 그 특검은 그 특검이고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분노의 화신은 그리고 청문회가 열리자마자 홍남식 서울 구치소장을 발언대에 세워서 최순실에게 동행명령장을 전달했는지 물었고 이에 구치소장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때마다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청문회에서 본 참고인과 증인 모두 앞에서 표정이 가장 썩은 사람이 김종 전차관이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구치소장의 기록을 이날 또 누가 다른 사람이 갈아치웠죠. 맞아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이에 위원회는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하태경 의원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 국회TV는 보통 가장 안정적인... 국회TV의 영화감독님이 계셨어요. 네. 갑자기 주민을 확 해버려요. 극적으로. 포커실까지 포기하면서. 확 터지는... 깜짝 놀랐어요. 보고 있다가.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쓰는 기법인데. 네. 하태경 의원은 여기로 오는 길에 오공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오공청문회 당시에 국조위원들이 국회 결의로 장영자의 감방으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직접 전화해서 자신에게 전해주었다. 그죠. 실시간으로 짜고 치지 않는 드라마가 계속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특이의 결의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한 바는 우리가 따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 고발 결의를 하면 맞지 않으니 고발 결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분노에 화신이 된 김성태 위원장은 안 들리는군요. 쿨타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 그래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라고 쿠사리를 줍니다. 말투 생각나. 응. 최순실이 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으니 공식적인 청문회 참여 행위는 불참이 맞다고 이야기하며 이후 수감동으로 직접 찾아갈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따가 최순실 간방으로 찾아간다고 해서 최순실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건 아니다. 응. 그렇죠. 우리가 찾아갔으니까. 네. 이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 윤석열 의원이 뭔가 말하려고 그러니까 김성태 위원장이 그거를 이제 제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화도 났고 마음도 너무 급하고 짜증이 너무 났나 봐요. 이렇게 카라현처럼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젖 이러면서 이렇게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놨다 하면서 네. 8분의 3박자가 들어가요. 이후 최순실의 수감동으로 찾아가서 최순실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의원들의 예사진행 발언이 반복적으로 이어졌고요. 여기서 의원들은 뿐만 아니라 청문회 불툴성이나 그리고 특히 청문회 불툴성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것을 더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죠. 현재 법안 몇 개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우병우법이라든가 발의가 되고 있죠. 청문회에서 아예 신병을 강시적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법안을 이번 29일 본회의에 의결을 하면 1월 달에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다음에는 교정본부장과 서울구치소장을 나란히 발언대에 세워서 고성을 내고 혼내며 이에 구치소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화바지. 우리 모두가 구치소에 들어가 본 적이 우리 안에 여기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치소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잖아요. 면회 갈대를 제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구치소장, 교정본부장 이런 사람이 서 있는데 내가 그동안 억압당한 범죄자인 것처럼 저런 거야. GTA를 너무 했어. 저 교도 공무원들. 이러면서 말단들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까 위명선 PD가 얘기한 김성태 위원장의 특유의 화내는 말투 있어요. 김성태 위원장은 화내도 빨리빨리 말하지 못하죠. 천천히 말하죠. 왜냐하면 또 아저씨들이 화날수록 단어가 안 떠올라요. 머리카락이. 맞아요. 그래서 구치소장하고 본부장을 생각해놓고 김성태 위원장이 여기가 도피처냐. 왜 여기를 도피처로 이용하게 두냐.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회피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회피라는 단어를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깐 텀을 두고 해피 도피처. 그래서 행복한 도피처로 들어요. 잡소리를 많이 하게 되네요. 아니면 행복하고 약한 것 같은. 도피. 도피. 진짜요. 이번 청문회에는 정말 사투리의 재발견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 여행 다닐 때마다 커피숍 가면 그런 컵들 못 보셨어요 요새? 사투리를 잊은 국민에게 표준어로는 없다. 김경진 의원 때문에 호남방원을 재발견했는데 이날에는 해피 도피처가 나왔다. 저도 집에서 몇 번 들어봤는데 계속 해피로 들려요. 아니 근데 사실은 김성태 위원장이 화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압적인 사실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고압적이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희석해주는 것이 이런 해피. 들어보시오.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그래서 이분의 분노에 공감할 수 있죠. 네. 공감이 되고 무언가 좀 귀여워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인. 정인들의 정언을. 이렇게 교정본부장과 서울구치소장이 나란히 혼이 납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이 의무과장을 호출합니다. 의무과장은 당시 청문회 자리에 있었음에도 김성태 위원장이 답변대로 호출을 하였을 때 나오지 않고 갑자기 구치소장이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여기서 또 김성태 위원장이 엄마가 애 혼날 때 하는 거죠. 이거요. 사운드만 들으면 하악질 고양이가. 그렇죠. 소장 들어가요. 라면서 다시 한 번 혼납니다. 맞아요. 그렇게 빠르게 말 못해요. 저는 그렇게 느리게 말 못해요. 이 의무과장은 등장하자마자 등장과 함께 동공지진이었어요. 그리고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김성태 위원장은 의무과장에게 수감 피해자 신분인 최선실 증인이 현재 특검과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느냐라는 첫 질문부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김성태 위원장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죠. 제대로 대답을 해야죠. 라고 또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보라제이와 같은 나 교도관이다. 교도 공무원이다. 하는 태도죠. 잘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최선실의 건강 상태를 묻자 거동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이 증언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동공이 상하좌우로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입술에 침을 바르고 계속 입술을 웅싹달싹하는 등 표정이 극도로 썩어가면서 심각하게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지금 자기 주머니에 마약이 있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그거였잖아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위원장 잘못했습니다. 제 뒷주머니에 코케인 1kg가 내놓을 것 같은 이에 김성태 위원장은 혹시 의무과장에게 최선실에 대한 변호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나 묻고 네가 변호사냐 묻고 그러자 아니라고 대답을 하니까 왜 답변을 못하냐라고 묻자 고개를 돌리면서 눈을 감는 등 대놓고 당혹스럽거나 혹은 짜증나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날의 mvp입니다. 마치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개기기 전에 남학생님 얼굴 표정 같은 거였어요. 이후 김성태 위원장이 재차 다시 한번 묻자 고등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실지 또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이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상해요. 어떤 질문을 하실지 문법도 이상한 게 어떤 질문을 하실지는 의원들이니까 국회의원들이니까 높임이 자연스러운데 어떤 답변을 하실지는 여기에 주어는 최순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순실도 높이고 있어요. 맞아요. 역사와 교양 상식에는 답할 수 있지만 연예와 논센스에는 답할 수 없다. 그런 실력이 되지 않는다. 놀아보니까 무슨 카테고리에 답할지 알 수 없다. 그런데 김성태 위원장이 의무과장에게 검찰과 재판부에선 답변을 잘 하는데 여기서만 못하는 거냐라고 묻자 의무과장은 또 예의 그 불안한 표정과 몸과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김성태 위원장이 들어가 라고 하고 뭐 들어가 라고 하진 않고 들어가세요. 라고 했어요. 들어가라고 하며 그 혼잣말로 읊조리듯이 이 구치소장이 저 양반을 답변대에 세우지 않으려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구만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묘한 장면이었습니다. 아니 최순실을 만나러 왔다가 구치소에 있는 몇 명을 잡아가게 생겼어요. 지금 교정 공무원을 잡아가게 생겼어요. 아 근데 진짜 이 의무과장은 진짜 미스터리에요. 네. 아직 풀리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이게 좀 착하게 해석해 주자면 최순실과 관련된 거 말고 자기가 뭔가 하는 잘못이 있어. 근데 이거를 조금 과감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최순실이 구치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청문회에 계속 호출이 되고 있고 특권과 재판으로 불려나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비호해 줄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 모두가 초중고 내내 했던 거잖아요. 꾀병. 네. 그러면 그걸 도와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자마자 구치소에 가자마자 얻은 의외의 성과죠. 교정 공무원들을 의심해 봐야 된다. 네. 네. 확실히 가장 먼저 만약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섭외를 한다면 가장 먼저 섭외할 사람은 구치소장보다는 의무과장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구치소장까지 캐스팅을 해야죠. 그렇죠. 게다가 나중에 하태경 의원은 의료과장이 답변을 할 때 구치소장이 뒤에서 답변 못하게 꼬집었다는 그런 방청객의 제보가 있었다며 이를 SNS에 올렸습니다. 미스테리는 풀렸어요. 아파서 그랬던 겁니다. 또 바로 뒤에 서 있는 것도 참 청문회장 그전까지 오차까지 안 된 청문회장과 달리 여기가 되게 좁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닥다닥 서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한 발만 뒤로 가 있어도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라고 꼬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우핸들 차량이 톨게이트 차량한테 돈 내는 손가락이 있죠. 그걸 동원하지 않는 이상 아니 그리고 뭘 꼬집어요. 쿡 찌르면 되지. 그러니까 아파서 이런 거라니까 거친 생각과 불안한 몸짓. 여튼 의무과장은 물론 구치 소장까지 뭔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전국에 알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치 소장을 소환했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은 오공청문회 때 특검팀이 수감방으로 직접 찾아가서 질의 신문을 한 설레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묻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았는데 거실로 직접 간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태경 의원이 이를 위증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여기서 거실이란 리빙룸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저도 구글에 검색해봤어요. 구치소 거실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감방이에요. 근데 거실이라는 건 독방이 아니고 여럿이서 사는 그렇습니다. 약간 가정적인 느낌의 감방 구치소가 이상하다라는 의외의 결과를 얻었던 아침이었어요. 광고를 듣고 와서 플레이어들이 직접 움직입니다. XSFM입니다.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양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향료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세제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빅그린 맘메이드 세제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고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어서 발언 진행해주세요. 김성태 위원장은 그래도 분노의 화신이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이 미스테리는 후위를 위해 남겨놓고 구치소장이 이래저래 안된다 장영자가 그거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말들 다 쌩까고 수감실 출입 및 면남신문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그래야 갈 준비가 됩니다. 김성태 위원장은 위원들이 수감동으로 와서 신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속기사 2명 그리고 사진기자 동행하고 국회방송 ENG 카메라 1대 그리고 편기자 1명 이렇게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구치소장 협조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하는 동안에 최순실을 상대하고 있는 동안에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 정호성 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죠. 오후에 그 사람들이 이 청문회장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감동으로 직접 가겠다. 남부구치소는 서울구치소까지 조금 밟으면 한 30분에도 집화가 가능합니다. 아주 가깝죠. 그래서 이것도 의결하고 간사관 합의와 구치소장과의 협의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합니다. 정회 이후 다시 속기되었을 때 언론중개가 불가능하다라는 교도소 측 입장을 전하면서 사진 카메라만 한 대 들어가서 위원들과 최순실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만 스케치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발표합니다. 휴대폰은 맨 처음에는 여야 간사 하나씩 총 두 대만 갖고 들어가겠다 했는데도 교도소장이 난색을 표해서 사진 카메라만 한 대 들어가는 걸로 합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들과 최순실이 같이 앉아있는 모습만 스케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안종범 정호성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위원회가 두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최순실에게 쳐들어가는 팀 그리고 남부구치소로 가는 안종범 정호성 전담팀 이렇게요. 여야 간사가 한 대씩 들고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한 대씩일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완영 의원 없습니다. 없어졌죠? 이날 이완영 백승주 의원은 불참한 것으로 백승주 의원은 저희가 지난 청문회 때 계속 궁금해했죠. 이 커리어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셀까? 센 자리에 있을까? 집안 사람이었죠. 결국 양쪽의 신문은 중기되지 못하죠. 두 팀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로 수감동 찾아가서 수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계를 보고 있던 시민들은 이들이 과연 이 증인들을 만났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보시던 분들도 TV를 끄셨겠죠? 네.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박영선 의원이 갑자기 중간에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상황을 중계해 줍니다. 박영선 의원의 본능 중에 하나죠. 안되겠다. 쇼가 부족하다. 이게 언론인 출신이라서 내가 정치를 왜 하는데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답게 아니에요. 박영선 의원의 개인적인 성품이에요. 잠시 후에 해설해드리죠. 김선태 위원장이 아까 분명히 여야 한 대씩 갖고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결국 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위원장의 휴대폰 한 대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 위원장의 휴대폰 한 대를 가지고 박영선 의원이 이를 활용하여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한 것입니다. 못 참고 옆 사람 폰을 그집어냈어요? 그집어냈어요? 라이브 중계는 총 4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은 박영선 의원의 계정으로 올라갔고요. 또 어떤 영상은 김성태 위원장의 계정으로 올라간 것을 박영선 의원이 공유해서 다시 올리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가 내 폰을 쓰는 건 화나지 않는데 친구가 내 폰을 쓰는 것 중에 가장 화가 나는 건 내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지계적으로 들어가서 왜냐하면 나는 비밀번호를 까먹었거든. 그렇죠. 그럼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선 의원이 먼저 자기 아이디로 그게 제일 처음 올라간 건 박영선 의원 아이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두 번은 김성태 위원 아이디로 올라갔고 김성태 위원장이 화가 난 거네요. 또 마지막 한 번은 박영선 의원 아이디로 올라갔어요. 그럼 싸웠다는 얘긴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보고서 실갱이 김성태 위원장이 처음에 내 폰인지 몰랐다가 그 다음번에 같은 거 쓰네. 박영선 의원님 이거 내 폰인데 다시 로그인을 했다가 박영선 의원이 설득한 거죠. 위원장님 그래도 제 계정으로 올라가서 위원장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나도 팔로우를 늘리고 싶어요. 그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접견을 기다리며 회의실에서 김밥을 먹고 있는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는 그냥 쇼였어요. 송혜원 의원과 윤수환 의원이 김밥을 먹고 있는 모습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댔는데요. 환하게 웃으면서 부위를 해요. 윤수환 의원이 부위를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괜찮았어요. 이때는 이후로 벌어질 일을 세 명 다 모르고 있었고 이게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에 대한 반사적인 반응이에요. ENG 카메라 들이대요 부위했을까요? 아무리 김밥 먹고 있어도 사진 찍는 줄 알았겠죠. 동영상 촬영인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동영상 촬영인지 얘기해서 부위 흔들고 그래요. 그냥 관광지에 온 것 같은 반사적인 반응인 거예요. 저는 동물원이나 사파리 연구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곧 최순실 분다 하고 계신 거죠. 이때 만약에 진짜 ENG를 들이밀었다면 입에 있던 김밥을 재빨리 넘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 부위가 끝나고 두 번째 영상은 약속했던 1시에서 1시간 20분이 지났다며 최진실이 있다는 문을 보여주면서 시작이 됩니다. 저 문 뒤에 최순실 씨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보여주고 구치소에서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의원들에게 답답한 신정을 한마디씩 하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씩 하고 있는 중에 구치소장과 면담을 하고 있었던 김성태 위원장이 때맞춰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뭐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에요 라고 하니까 이거 내 핸드폰인데 허허허허 하고 웃더니 최순실 신문에 관한 사항을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구치소 측이 완강하다고 그런 내용을 전하고 갑자기 꺼져요. 제가 보기에는 김성태 위원장이 바로 이렇게 누른 것 같아요. 밑으로. 그래서 이 앞에 동영상들을 못 보신 분들 가장 많이 언론에 나왔던 세 번째 박영선 의원의 포스팅 생방송 에서 했던 저희가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걸 시작했다라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기승전결이에요. 부의한 다음에 김성태 위원장에 대해서 공포 영화 공포 영화 내 거잖아. 하고 있었던 승 승 그 다음에 전이 나옵니다. 2시 28분 이전 두 영상과는 확연히 다른 표정에 박영선 의원이 멈춤 정지화면에 등장을 해요. 굉장히 긴장되고 무서운 얼굴의 박영선 의원이 플레이를 누르면 바로 고성이 들립니다. 바로 고성이 오가는 현장에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박영선 의원은 최순실을 아직도 못 만나고 있다고 전하고 무장을 한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나중에 기동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있었는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켜자마자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지금 국회의원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켜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윤서하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 최순실을 감추는 것이 보안이냐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런 식의 고성이 굉장히 계속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있다는 나무문을 향해서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씨 하고 부르는 장면이 찍힙니다. 거기 있지 말고 나와요. 최순실씨 하고 부르는 장면이 문을 열어줘야 나오죠. 안에서 열고 나올 수 있잖아요. 무슨 깜빵이 거긴 깜빵이 아니었어요. 특별 접견실 같은데 고충처리반 뭐 이렇게 써있는데 고충처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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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접견실로 활용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후 위원장과 위원들과 구치소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김선태 위원장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방송을 끊었습니다. 구치소 측은 촬영은 불가하다며 위원들에게 휴대폰을 잠시 맡겨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사전협의에 의해서 의원들과 동행한 그 방송 ENG 카메라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휴대폰은 빨리 양보를 한 것 같아요. 휴대폰은 진작에 양보를 했는데 방송 카메라 부분에서 계속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휴대폰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구치소장이 자기도 입구에다 핸드폰 맡겨놓고 간다 이러면서 다녔다고 했었죠. 국회가 촬영을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었다는 이유로 막았는데요. 여기서 의원들은 또 그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던 것으로 보여요. 위원들이 최선실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혹이 나올지 모르기도 하니까요. 이 당시에 국민들의 가장 지배적이었던 반응은 구치소에 없나보네 였습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 의심이 들끓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최씨가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문회를 응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 한다고 부채선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소대현 의원과 많은 의원들이 지금 우리가 최선실씨의 조건 들어줄 때냐 분노를 토했고요. 이게 최선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정확하게 최선실이 찍힌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밖으로 나가야 한다 혹은 나가면 안 된다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눈앞에 국민들의 눈앞에 보여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뒤 네 번째 방송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방송은 최선실이 있다는 나무문을 찍고 보여주면서 바로 3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에 최선실이 있는데 이걸 못 만나게 하는 게 지금 구치소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윗선의 지시가 아니면 이럴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황교안 총리라 그리고 법무부 장관 등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구치소장의 얼굴을 아침에 봤잖아요. 믿음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이 책임져서 있을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저 사람은 몸통이 아니다. 저건 몸통의 얼굴이 아니다. 원칙론자처럼 보이지도 않고 네. 결국 김성태 위원장의 휴대폰도 반납을 하고 촬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원들이 여러 발 물러난 거죠. 처음 휴대폰 ENG 카메라 그리고 위원장의 핸드폰까지 여러 발 물러나와서 최선실을 만나게 됩니다. 최선실과의 2시간 30분가량의 신문이 진행되었고요. 사실 이때도 사람들은 만난 건지 못 만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차후에 최선실을 접견한 특별접견실 원래는 고충 고충처리반 특별접견실로 이용됐던 그 내부에 위원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손혜연 의원이 찍은 것 같더라고요. 손혜연 의원만 그 자리에 없는 거 보니까 빈자리가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김성태 위원장이 휴대폰을 반납하기 직전에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위원들이 지금 최선실을 만나러 들어갔다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전달하기 위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네. 최순실을 만나기까지 진행 내용이 이렇게 복잡했고요. 네. 한편 이러고 있는 와중에 최순실의 변호인 측은 이 감방신문에 대해서 헌법과 형사절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면서 강하게 반발하였고 청문회 불출석사회서를 제출한 피고인을 감방까지 찾아와 신문하는 것은 사실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다시 신문하려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주일 전 증언 출석 요구서를 다시 보내야 하는데도 이러한 최소한의 필수 절차도 무시됐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장을 한 이경재 변호사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5차 청문회였죠. 이경재 변호사 이완영 의원 그리고 이상달 씨 조카이었던 이정국 전무 세 사람이 같이 술 마시고 모임을 가졌던 사진들이 고령 향후에 나왔죠. 재미있는 사실이 그 다음에 밝혀집니다. 이경재 변호사 이완영 의원 그리고 고 이상달 회장 물론 이정국 전무까지 모두 같은 성산 이씨 종친회 소속입니다. 아 벤토맨까지 네 벤토맨 벤토맨이 이정국 사무총청이죠. 이정국 전무가 이상달 고 이상달 회장의 조카이시니까 같은 집안이죠. 그렇죠. 근데 이완영 의원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 모두가 같은 성산 이씨였다. 그 종친회를 했습니까? 네. 아 그래요? 종친회 소속입니다. 네. 종친회에서 뭐 도시락을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모임의 부회장이나 할까요? 전국민이 아는 벤토맨이나 할까요? 지금은 둘 모두를 하고 있죠. 이정국 전무의 개인사는 나중에 걱정해드리기로 하고 또한 법원이 최순실에 대해서 진술 조작 등의 우려로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그러니까 증거인마가 말을 맞추는 것을 미원에 방지하려고 그런데 최순실 변호인 측은 이 법원의 결정에 국회의원들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된다. 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건 역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접견 금지인데 왜 들어가냐.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현행법이나 규정상 구치소신문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라고 말하면서 변호사의 지적을 반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의 주장입니다. 이 변호인의 접견 금지 이거는 변호인만 최순실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독점권 이런 게 아니고 증언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최순실에게 유리한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따라서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해석은 사법부와 관련된 인사 혹은 이 사건의 이익과 관련된 인사들과 최순실을 떨어뜨려 놓겠다. 광의를 해석해봐야 그 정도라는 거지 입법부 인사들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의를 계기로 형사고소의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황영철 의원이 불출석에 대한 형벌을 강하게 묻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붙는다면 이 스피노프도 재밌는 고소 배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순실과 위원들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우리는 모르는 시간 동안 위원들은 최순실을 접견하였고 접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그런 다음에 두 시간의 접견을 마치고 나와서 최소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치소 대회의실에서 최순실과 나누었던 대화를 각자 수첩을 보면서 만났던 소외와 그리고 질의응답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계 당시에는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속보로 올라왔어요. 그때 네이버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밑에 속보가 바로바로 한마디 한마디가 떴었어요. 현재는 언론에 거의 대화 전문에 가까운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질답 내용 중에서 전부는 아니고 포인트가 될 만한 그리고 중요성이 있을 만한 것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황양철 의원입니다. 황양철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첫 질문이다 보니까 강한 질문을 하지 않고 고향이나 건강 심경 등에 대한 가벼운 질문 이지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고향 물어보자 서울이라고 답했더군요. 최선실은 네. 그런 가벼운 질문을 일단 던지고 이후에 김기춘 우병호 김장자 씨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최선실이 왜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좀 많이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얼굴과 말투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렇죠. 지금은 그 무엇도 노출되는 게 전부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한정 의원은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의원들이 최선실을 접견하고 나와서 의원들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들입니다. 얼굴은 초췌해 보였지만 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다고 말하고 신문가장에서 곤란한 진물이 나오면 특검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재판 진행 중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혼란을 끼쳐서 죄송하고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고 신경을 전했지만 이에 김한정 의원이 어떤 혼란을 끼쳤냐 어떤 잘못을 했냐라고 물었는데 이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문회 소식 등을 접하고 있냐 하는 질문에는 검찰에 불려다니고 있느라 못 보고 저녁 7시 뉴스 정도만 보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7시 뉴스요? 7시에 뉴스를 하는 데가 어디죠? 연합뉴스티비하고 YTN 9번 KBS 지방뉴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구속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조 섞인 한탄이 계속되었다고 전달하였고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호칭에 대해서 또 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관계를 좀 추적하고 싶은 의도였겠죠? 네. 그러자 최순실이 옛날 유치원 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원장이라고 부르다고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이었을 때는 의원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이라고 불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정우성 노출호 교회하면 원장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최순생님 최순생이라고 했을 텐데 또한 청문회에서 나왔던 안건이죠. 동계스포츠 영재센터가 삼성에서 16억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장시호 증인은 이모가 다 했다고 증언하였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것은 검찰에서 확실하게 답변했다고 하면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고 조카의 말이 맞다고 모르겠어요. 다음으로는 박영선 의원입니다. 박영선 의원은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험한 정치평가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박영선의 재발견 재발견이 아니죠. 박영선은 늘 청문회 때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윤면선 피디 말은 이거죠. 다른 때는 발견 안 되는 사람이다. 정치인들도 곧잘 흉을 봅니다. 카메라 안 비치면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기서 많이 고민 그러니까 역시 있는 거 있는 툴 가지고 잘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게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제보도 저 박영선 의원한테 많이 가겠어요. 카메라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활용이 됐어요. 물론 이랬다가 입법 로비나 해볼까 하고 전화 받다 실망하시는 민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딴 거 말고. 여튼 차례를 들고 가서 입법 로비를 하면 잘 되겠네요. 공개 토론회 이런 걸로요. 카메라까지 필요 없어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미디어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자 박영선 의원은 자기 능력이 몇 배를 해낸 것 같다. 이번 청문회에서 중요한 게 그 능력이었죠. 네. 네. 박영선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의 해석을 약간 덧붙여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의 말에 의하면 최순실이 이미 고충처리방 끝방에 와 있었는데 즉 아까와 보여드리는 나무문 안에 있었는데 구치소장은 거기 최순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마치 최순실을 데리러 가는 것처럼 1층으로 내려간 뒤에 1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슈레딩거의 최순실이죠. 문을 열어보기 전에는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것을 넘어서 구치소장의 과학적인 질문이었죠. 존재와 부재가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박영선 의원이 그 방을 한번 열어보자 한번 열어보라고 했더니 그렇죠. 열기 전까지 알 수 없다는 알 수 없으니까 이런 판도라 같은 갑자기 구치소에서 꺼먹고 정치가 큰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꺼먹고 정치가 큰 사람이라고 네. 기동경찰이 와서 의원들을 밀치고 심한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꺼먹는 옷 입는 사람들은 몇 없죠. 네. 그래서 그 때문에 페이스북 생방송을 켜니까 순식간에 무장한 그 사람들이 없어졌다. 여러분 그런 게임 해보셨나요? 영제로라고 네. 혹은 최근에 앨런 웨이크 카메라나 빗을 대면 악당들이 죽죠.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도 박영선 의원이 얘기하니까 그다지 믿음직스럽지는 못해요. 여튼 누군가가 들어오긴 했고 박영선 의원이 한 것 중에 진실성을 따지자면 구치소는 계속 완강하게 최수실을 보호한 것 같다. 그 영상을 보면 이미 앞에서 한 명의 의원들을 맡고 있고 그 뒤로 두세 명이 일렬로 맡고 있더라고요. 문 앞에 맞아요. 그리고 구치소장이 최순실에게 절절 매고 있다. 자기가 구치소에 특별 매너를 많이 와봤는데 구치소장이 소감자에게 그렇게 절절 매는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이하여대 총장이 정유라에게 절절 매는 수준인 거예요? 맞습니다. 정유라 어머니 학부모에게 그 다음으로 하태경 의원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최순실 진인이 핵심적인 질문들은 모른다. 말하고 싶지 않다. 공소장을 확인하라. 몸이 안 좋다. 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한테 유리한 질문은 또박또박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악수를 했는데 손이 따뜻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았다. 하태경 의원 보고 있으면요. 손이 차갑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표정이죠. 사람이 좀 옛날에 이런 만화 있었잖아요. 미스테리 극장 엣지였나? 사이코메트로였죠. 손 닿으면 그거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잔류사념을 읽어내는 능력자. 아니야. 이 경우에는 그런 사이코메트로도 아니고 맥을 짚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진맥이라고 말이죠. 어제 저 덕질 간사가 얘기해준 거 있잖아요. 뭐였죠? 그 감빵 안에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진맥을 진맥을 그거 한 10년 연습해야 된다며 실을 가지고 진맥하는 거. 그거는 임신했을 때 하는 왕도 그렇고 남녀 7세 부동석이 심했을 때는 남자 한의 여사가 여자 환자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실을 땡기나? 아니 아무거나 말해도 모르니까 상하라보는 그러니까 말이야. 일단 이론적으로는 맥의 진동이 실로 전해져 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런 건데 세상에. 뭐 여튼 하태경 의원은 그걸 할 줄 압니다. 아니 하태경 의원은 저도 손을 잡았으니까요. 역시 하태요. 하태경 의원이 요번 청문회 기간 동안 내내 좀 재밌지 않았어요? 하태경 의원이요? 재밌죠. 놀래는 리액션도 참 좋고. 네. 맞아요. 눈이 정말 이만해지잖아요. 김장수 실장인가? 그분이 얘기 그때 증언했을 때 하태경 의원이 놀래는 표정 그거는 되게 뉴스에 많이 회자되고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그거예요. 우병우 증인한테 수배자 돼봤죠. 하면서 자기가 수배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느꼈던 그 심리를 설명하면서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날도 얘기했어요. 자기도 90초에 갇혀본 적 왔어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롭다. 네. 윤소와 연이랑 둘이서 하태경 의원은 차은택이 김상률과 김종덕을 소개해서 그리고 그것을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소개해서 그들이 장관이 된 게 아니냐 그들이 임명이 된 게 아니냐 하고 묻자 최순실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느냐 하고 묻자 마음이 복잡하고 답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블릿 관련한 의혹을 이야기하고 현재 태블릿에 대해서 보도들이 나가고 있는 사실을 전달을 하면서 어떻게 그 태블릿이 본인 거냐 라고 묻자 본인은 태블릿이 아닌 노트북을 쓴다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그 문장이 좀 이상하죠. 태블릿이 아닌 이라고 말 안 했어요. 나는 노트북을 쓴다라고 얘기했대요. 최순실은 근데 이게 not a but b인지 also b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서피스북 쓰잖아요. 떨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키보드 도곡을 달기만 하면 태블릿 PC도 노트북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도킹스테이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네. 네. 2012년에 태블릿 PC를 처음 봤고 그 다음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사용할 줄 모른다. 봤다는 건 뭐야 어디 저 삼성 디지털 브라자에서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게 있다는 걸 안 것인가? 광고를 봤다는 건가? 태블릿 PC는 워드가 쳐지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거짓말! 내가 아래 학교의 정품 유저로서 아이패드용 이거는 거짓말인 게 워드 뷰어만 다운받은 거죠. 그리고 안되네 라고 했던 거예요. 아 이거는 그냥 볼 수만 있고 치지는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문 보는 데는 썼을 거라는 저는 심증이 갑니다. 어차피 보는 것만 중요하지 뭐 본인이 직접 워드 작업 했겠습니까? 워드 작업은 노트북으로 했겠고 구슬로 하면 옆에서 쫙 받아 적고 하는데 그리고 설사 했더라도 지금 말한 것처럼 노트북으로 하면 되죠. 태블릿은 보는 데 쓰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갤럭시 탭으로는 워드 작업은 못하죠.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불편해서 못하죠. 그리고 뭐 그러면 아이패드는 뭐 편해요? 그러니까 PC용도 앱등아 PC용도 잘 안 쓰는 사람인 것 같다는 건 사실 우리 모두 아는 거거든요. 불러주고 옆에 썼다는 거 아는데 뷰어로만 썼다는 걸 지금 이렇게 부정하면 지금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을 법한 말이에요. 그건 그런데 뷰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지금 말을 뒤집은 박헌영 과장의 이야기의 설득력을 신빙성을 더해주죠. 태블릿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사실상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발을 다 들어주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행정관들이 다 존재했는데 본인이 직접 뭘 합니까? 심지어는 직접 나 오늘 눈이 피곤하니까 읽어줘 이래도 될 수준이었어요. 그럼 소라소리를 들으시지. 그것도 좋죠. 세월호 참사 날짜를 아느냐 묻자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였고 연관시키는 질문을 하지 말라면서 짜증을 내면서 답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란색도 싫어했대지 않습니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김기춘, 우병호, 김장자, 안종범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다. 고전하면서 최순실이 이것을 보면서 최순실 증인이 불리한 답변은 전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형식의 질문을 던져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에 들어가서도 광고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말한 거죠. 손혜원 의원은 청문회 내내 손혜원 의원은 공략 포인트를 찾는 것이 특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고 카피 쓰기 공략 포인트를 이 사람은 감정 흔들기로 간 것 같아요. 딸이 걱정되느냐 손자가 걱정되느냐 고부자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애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고 애가 울진 않잖아요. 손혜원 의원은 정확히 짚었다는 거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이 최순실 증인이 몸이 아픈 데가 많아서 빨리 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투설투설했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이게 청문회인지 몰랐다. 그냥 몇 가지 질문에만 대답하고 가는 줄 알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 빨리 가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안민석연입니다. 안민석연은 최순실 증인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다.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자 연신 마스크를 만지작거리면서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이를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대해서 묻자 왜 입시 비리냐? 내 딸은 이화여대에 정당하게 들어갔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독일에서의 8천억 돈세타 관련해서 물으며 8천억이 발견된다면 국가에서 몰수해도 되겠느냐라고 묻자 있으면 몰수해라. 못 찾을 것이다. 리이 텐슈타인에 보내놓고 왔다. 이후 또 몇 년형을 각오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국민들은 종신형을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나 봐요. 그러자 최순실 증인은 본인은 종신형을 각오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합니다. 여기서 안민석 의원이 또 그런 말을 덧붙여요. 본인이 뭐 때문에 종신형을 각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만 하는 걸 봐서 이거는 그냥 약자 코스프레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 여기 들어와서 한 얘기들 중에 1번 거짓말은 그건 거죠. 이게 청문회인 줄 몰랐다. 네 맞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이렇게 준비가 돼 있을 리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추가적으로 화가 나면 머리가 점점 부푸는지 오늘은 거의 이 날은 거의 앵그리버드 수준으로 부풀어 올라섰어요. 바람 불 때 서 있는 코난 오브라이언을 떠올리게 했어요. 비비스와 버테드 같기도 했어요. 한편 이쪽 구치소에서는 이러고 있을 동안 저쪽 구치소는 어떤가. 서울 시민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서울에도 구치소가 있어요. 성공에 대해서 멀리 보이는 대체 저 산은 왜 이렇게 큰가 싶은 데가 있죠. 거기 구치소가 있습니다. 그 구치소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 두 사람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 박범계 이기야 7인이 청문회를 진행했죠. 짤들로만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역시 중계나 카메라가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언론에 공개된 사진들은 서울남부 구치소가 제공한 사진들입니다. 의외로 사진은 잘 나왔어요. 이 사진 되게 예술성 있어요. 그래요? 증인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증인들 등 뒤에서 찍었고 증인들의 등이 딱 있고 앞으로 의원들의 얼굴이 딱 보이는 게 보면 1인칭 같은 3인칭 게임 있죠. 주인공의 등만 보이는 TPS 제가 좋아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내용 역시 중계나 기자를 통한 기록이 아니고요. 속기도 아니고 의원들이 신문을 마치고 나와서 자신이 기억과 기록에 의존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짧게만 줄이자면 안종범 수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부정했거든요. 미르 K스포츠 그리고 포스터 현대차그룹 모조리 다 대통령이 결정하고 나는 이행했을 뿐이다. 즉 나는 쪼리다. 나는 단 하나도 스스로 판단하고 이행한 적이 없고 모두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작은 건건이는 그냥 내가 알아서 처리했다라는 말도 했었어요. 중요한 건 정호성 씨였는데요. 최순실에게 기미를 누출한 걸 인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연설문 수정에 관해서 이 사람은 연설문 담당이었잖아요. 연설문과 기록 담당 문서는 인편으로 보내고 인편으로 받았다. 이거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검찰은 메일도 뒤져보고 있었을 거거든요. 이미 메일 뒤져보는 작업은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태블릿 PC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논지 중 하나는 아니 청와대 내부 인터넷에서 문서를 빼와가지고 메일로 보내고 태블릿 PC에 넣고 노트북으로 넣고 하는 게 더 귀찮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인편으로 주고 받은 거예요. 가장 간편한 방법이었던 거죠. 최 씨가 의견을 말하고 밑줄을 치면서 수정했다. 맞네요. 이 사람은 직접 어디를 치지 않아요. 인사 개입은 부정했는데요. 다만 인사 발표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받을 필요가 있었다라고 최순실이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는 수정받는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나온 거냐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내가 고칠 필요가 있다. 그건 나한테 수정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워딩을 그대로 옮겼던 거예요. 수정받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워딩이 굉장히 인상 깊었더라고요. 그러게요. 내가 할 게 아니라 내게서 받아가. 그리고 인사 개입은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했지만 인사 발표를 내가 컨펌을 내렸어야 했다라는 얘기죠.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컨펌을 받았어야 했다. 아아 그 어감. 내가 할 게 자연인인 주어다가 아니라 나라는 기관을 거쳐가. 최순실이라는 기관을 거쳐야 한다. 2015년에도 전달한 문건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물은 게 있다고 하네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의 눈에는 이렇게 비쳤나 봅니다. 오후 2시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관자로 가서 대통령을 직접 봤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말을 바꿔요. 대면 보고였는지 인터폰으로 대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원래 저 박근혜 대통령은 머리가 안 돼 있으면 아무도 안 만나잖아요. 정호성 비서관은. 특별한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면과. 터번을 쓰고. 대면 보고와 유선 보고를 헷갈렸다는 거예요.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양머리 같은 거. 야구 모자도. 대면 보고와 유선 보고를 헷갈린다?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화상통화. VR. 뭔가 너무 실감나는 화상통화를 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제가 무수한 나쁜 상상을 하게 만든 답변이 나옵니다. 관저에 누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사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놈의 사생활은. 이게 왜 재밌냐면은 이 앞에. 분명히 대면인지 인터포먼지 잘 기억이 안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터포먼 관저에 누가 같이 있었는지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답변도. 답을 했었어도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된다고 했어야 돼요. 혹은 나는 모른다.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사생활이란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 있다는 얘기잖아요. 굳이 얘기하자면. 랜 파티를 했든가. 친구들이 컴퓨터를 들고 들어와서. 같이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했든가.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그러니까 뭔가 있다는 소리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 측근들이 의도인지 아닌지 엉성하게나마 뭘 자꾸 세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확신이 듭니다. 최순신은 지금 청문회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KBS 7시 뉴스를 통해서. 내 고향 소식만 듣는 게 아니다. 아니 그거는 근데 변호사가 알려줘야죠. 근데 이건 그러면은. 정호성 비서관도. 오후 2시 이전에는 이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고. 오후 2시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관저로 갔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중간에 그게 대면이었는지. 인터폰이었는지는. 헷갈린다고 대답했지만. 아무래도 대면이었겠죠. 왜냐하면은. 관저에 누가 있었느냐. 이 질문은 관저의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지 않았냐 얘기거든요. 그게 의무장교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든. 본의 아니게 정호성은. 누가 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게 없었던 것 같았던. 장면들은 예쁜 게 많았던. 여섯 번째 구치소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짤막하게나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극이 적고 인공향이나 형광물질이 없는 순수 식물성 원료의 베이비 클렌저. 아이에게 좋은 건 다 해주고 싶은 엄마 마음. 빅크린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에 담았습니다.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맘메이드 베이비 클렌저. 안녕하세요. 통화용 블루투스를 하루에 두 번 충전해야 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방송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 반가우셔서 처음 전화하시자마자 저를 안쳐가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저는 제 기억력을 의심하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고객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면 고객님은 저와의 인연을 맺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못 사게 말린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컴스테이션에게 얼마나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오는 것은 사러 올 때도 반갑지만 아닐 때도 반갑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로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금 국조특위는 1월 15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합의를 통해서 한 달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죠. 네. 한 달인가요? 두 달인가요? 한 달이죠? 네. 한 달 연장할 예정이에요. 네. 한 달 연장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태경 의원의 지적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안도 대충대충 다 통과됐고 법을 새로 만들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법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당장 지금 쓸 법을 새로 만들어서 이 법부의 힘을 좀 늘려보자. 왜냐하면 지난 4년간 저도 방송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가장 진실한 하소연 또한 가장 듣기 싫었던 투덜거림 이 국회가 힘이 너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싫다고 해서 개헌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 법부의 힘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번 국정조사가 그 필요성을 확인하는 그 필요성을 광범위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힘이라든가 그리고 최순실의 힘에 비해서 공권력의 힘이 너무 약하다라는 면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한 건의 사건을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올까 봐 그게 좀 불안합니다. 물론 너무 입법부에게 힘을 너무 많이 실어주다가 입법부에 의한 경찰국가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타는 게 지금부터의 과제가 아니겠나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끝나고 또 피터지게 싸워야 돼요. 주권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는 입법부의 힘이 늘어나는 것도 이번에 한번 재고해 볼 만한 기회를 얻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거 말고도요. 최근에 입법 단계에 들어가 있는 법안들을 보시면 정말 신기한 거 많거든요. 한국이 이걸 하다니 싶은 것들.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역사 국정교과서는 지금 1년 정도 철회했다고 하는데 1년을 철회했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부 뒤로 돌리겠다는 건데 그걸 누가 붙들고 해줘요. 어느 환빠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또 해주겠지. 아니면 안 되거든. 국정교과서 철회해야 될 거고요. 아마 그리고 은산분리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신문 좀 뒤쪽 보셔야 나올 텐데 비포프에 의해서 혹은 국민들에 의해서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한의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엇이 신기했는지를 아마 저희들이 12월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다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조특위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모일지 말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국 대책위원회였습니다. 206번째 주말 순서 2016년의 마지막 그것은 알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나? SSFM입니다. I, D, W, K I, D, W, K I, D, W, K I, D, W, K